뭐야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진영서씨 맞죠? 네 그러지 말고 합시다 나랑 결혼 하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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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씨, 우리 결혼 전자로 만나보지 않을까요? 반갑습니다. 하리씨 남자친구 강태모라고 합니다. 자기를 향한 내 사랑과 이 카드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? 한두가 없다는 거. 한두가 없으면. 남자친구예요. 한두가 없으면. 한두가 없으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